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하자가 하 근처에 외루와 나독수리 어게는 곳에 계실 때였다 이때 마하 가섭전자는 이팔리 동굴에 고조하고 있었으며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상당히 위독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해제 무렵 선정에서 일어나시오 마하 가섭전자를 방문하시고 부처님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마하 가섭전자에게 말씀하셨다 차옷도함과 가섭이요 견딜만함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는가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느냐 아니면 덜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이 덜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여 돌에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고통이 대단합니다 고통이 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고통이 덜하여 가섭이요 가섭이요 여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가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의 복가지는 무엇들인가 가섭이요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위리아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지혜를 나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요 삽디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에 잘 설해진 것이다 고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의에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우팩하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회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가섭이여 우팩하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나의 의회 잘 설해진 것이며 또한 나의 의회 개발되고 자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래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가섭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확신하였다 그 후 마하가섭은 열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은 사띠 덤마 위리아 삐띠 빠사디 사마디 우팩카 위에 일곱 가지 요인은 일체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고 개발하셨으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를 낳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열반을 깨닫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복년전자 가섭전자가 열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설법하시니 그들은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한때 부처님께서 열병을 앓으시게 되었을 때 해준다 장로에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요인은 자비롭게 일도로 요청하셨다 그래야 여 부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평에서 벗어나 일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바람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이에 질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성자님들 도로서 번뇌를 다스리신 분들이며 이는 법을 자연적 성품을 따라 성취하시미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대는 언제나 안전하여지다 그는 diploma에 따라 성취하시미 gift